만약에 팀장이 기간이 정해진 중요한 일을 지시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서 그 일이 실패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내가 지시한 것대로 일을 못해왔으니까 직원을 질책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해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리더들은 수시로 부하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지시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방적인 일이겠죠 종종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도 경미한 일인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미스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리더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일에 의욕이 없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부하 탓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기업에서 제가 역량 있는 우리 A급 팀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요 심플하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지시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보네요 또 업무 지시도 제대로 했고 이해도 정확히 했는데도 엉뚱한 일을 해온다면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요 팀장들과 동일했습니다 업무 지시가 잘못되었네요 가 가장 많았습니다 리더에게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팀장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팀장은 질책할 수도 있고 코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노력해서 해결해내야 합니다 문제는요 팀장이 지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팀장 외에는 해결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팀장은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팀장은 본인 스스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팀원들과의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냅니다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업무 지시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3W1H로 지시하면 좋습니다 3W1H는요 간단한 앞글자를 딴 방법입니다 what, why, when, how입니다 what은요 무엇을 지시하는지 정확히 얘기하라는 겁니다 팀장님들 중에는요 무의식 중에 쓰는 표현이 있어요 대충, 잘 대충 해와 봐요 팀장이 대충하라는 말이 말이 되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팀장님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해와 봐요 또 마찬가지로 습관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원 등은 상상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팀원 중에는 이거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라고 물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묻는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지시하는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why인데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배경 설명도 없이 지시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팀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팀장이나 임원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또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진행하는 팀원들은요 종종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의도를 모르면 일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고객 컴플레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해라 라고 한 경우에요 팀장의 의도는요 컴플레인 사례를 대응해서 클레임으로 가는 걸 막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팀원은 컴플레인 사례만 정리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부실한 보고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모든 보고는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보고해달라 빨리 준비해달라 천천히 준비해와 같이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팀장의 시간과 팀원의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팀장이 신속하게 라고 얘기한 것은 당일이지만요 팀원은 다음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자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촉박한 업무는 시간까지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를요 지시하는 것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주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은 경우에 팀원은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팀장이 지시하신 거니까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게 된 겁니다 팀장은 지정한 일정대로 완료를 못했으니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팀원은요 항변을 합니다 지시하신 사항이라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다른 중요한 업무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웠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책이 무색하고요 감정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할 때 필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야 그러면 지시도 마음대로 못하고 합의하냐?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능하겠나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와 같이 질문을 끝에 한 번만 넣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팀원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늦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해해주는 팀장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팀장을 존중하게도 됩니다 특히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요 팀원이 상황을 팀장에게 공유해줌을 통해서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하우인데요 이거는 방법을 같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팀장이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도 고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은 오히려 그 내용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때 팀장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든가 여기서 이런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될 거야 같이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3W1H 얘기를 했는데요 이 3W1H는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이 급하거나 중요한 상황일 때 중요점만 강조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방법이라 지시 방법으로 습관화시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요 올바르게 지시를 하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남자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상관이 지시한 사항을 부하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복명복창입니다 복명복창을 해라 이러면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리포트 리피트 이것도 줄여서 RR이라고 합니다 조직력이 강한 팀은 업무 지시를 받고 나면 예 넵 알겠습니다 같이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팀장이 지시한 사항을 RR하는 것입니다 이때 팀원이 RR을 하면 이해를 잘못한 경우에 팀장이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죠 이때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지시와 이해를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 지시를 엉뚱하게 하지 않으려면 팀장은 3W1H로 지시하고 팀원은 RR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업무 목표는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